자 여러분 잠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에 50플러스 리부트 캠프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요. 내일도 또 하성위원회에서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있으실 주제인 것 같은데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영화 상영도 있습니다. 저희 50플러스 리부트 캠프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저희 이끌어주신 윤여경 대표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총관매니저 하실 테니까 궁금한 거나 신청하실 때 이분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더 있으시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천천히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 요즘 교훈 가셨더니 신입이 안되겠네. 아니 어디 내일 신입하고 있어. 아니 회장님 내일 사이드리 해봐. 이거를 한국원에 사이트가 있나요? 저희 페이스북 공식 페이지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 링크 받으셨잖아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좋은 thrust. 소시지를 안주면은 말 안듣지 않을까요? 네 들어가서 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